정체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오늘부터는 장맛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은 비 대신에 무더위에 대비를 해주셔야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 낮보다 5도가량이나 높겠고요. 대전과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높은 습도가 더해지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통풍이 잘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 예상되니까요. 나가실 때 양산 등을 활용해 벗차단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처럼 비 소식 없이 중부지방은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고요. 남부지방은 하늘빛이 다소 흐리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대기 불안적으로 인해 소나기 구름이 발달할 텐데요. 내륙 곳곳에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는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과 춘천이 33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안동 31도, 수원이 32도로 덥겠습니다. 낮 동안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무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주말에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와 전북 지역은 다음 주 중반까지도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